공산주의자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공산주의자들 포함해서 전체주의자들 그러니까 파시스트들은 적을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그래서 레니는 일찍이 공산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통일전선전술에 대해서 너에게 세 개의 적이 있거든 먼저 그 중 둘과 동명해서 하나를 타파하고 마지막 남은 하나는 일대일로 대결하여 타도하라 이렇게 유훈을 남겼습니다. 좌파 이데올로기에 능한 사람들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통일전선전략에 깊은 신뢰를 보입니다. 힘이 부족할 때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적을 일대일로 타도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세력과 일시적으로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적대세력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간다. 독일, 나치 또한 특정 집단을 하나씩 차례로 지목해서 제거하면서 권력을 집중시키고 결국은 독일이란 국가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됩니다. 독일 지식인들과 국민들은 저항하지 않고 지켜보면서 방조했고 침묵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독일인이 남긴 한 편의 시입니다. 마르틴 리멜로 1892년부터 1984년 목사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풍성합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어들였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시는 정말 한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울림이 있는 그런 시죠. 다음은 한국인이 남긴 한 편의 시입니다. 조선일보의 나지홍경제부 차장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한 편의 시를 9월 8일자 정부의 갈라치기에 침묵한 대가라는 글은 자신의 칼럼에 실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폭압적인 정권이 당신을 덮쳤을 때입니다. 정부가 다두택다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다두택다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갭투자자를 규제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갭투자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땅에서 날이 갈수록 힘을 모으고 세를 강화해가는 전체주의자들과 독재 세력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어떻게 옥죄고 있고 앞으로 옥죄를 것인가를 예언해주고 또 남음이 있는 시가 바로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와 폭압적인 정권이 당신을 덮쳤을 때는 두 편의 시입니다.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지 않아야 됩니다. 공권력이 선전과 선동으로 특정 인물과 특정 그룹을 탄압할 때 그것이 그들의 문제라고 눈감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라고 눈감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 자신과 내 아이들 세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하거나 예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4.15 부정선거를 밝히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1960년 3.15 부정선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헌정역사상 한국역사상 최악의 선거 조작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고 묵인하거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고 방조하거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고 침묵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로 돌아갈 것에 될 것으로 봅니다. 도대체 선거를 부정한 방법으로 치를 수 있는 발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선거를 부정해서 권력을 탈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선거를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들이 당신과 이웃에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저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방관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정말 발언하고 저항하고 반발하고 비판하고 질타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을 몰아주어서 그들과 힘을 합쳐서 반듯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폭압증인 정권이 당신을 덮쳤을 때 그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내일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금의 한국인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과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